보은 송리산의 도깨비 박물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내 민화연구의 대부인 조자용 박사가 만든 국내 최대의 민화 전시관인데요. 한동안 폐허로 방치돼 왔는데 다행히 재개장한다고 합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폭탄을 맞은 듯 무너져내린 건물들. 곳곳에는 잔해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폐허를 방불케하지만 국내 민화연구의 선구자인 조자용 박사가 직접 만든 도깨비 박물관입니다. 한때 연간 수만 명의 관람객을 맞았던 국내 최대의 민속 전시관이었지만 2000년 조 박사의 타개 이후 수혜에 화재까지 겹치면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방치돼 사실상 폐허나 다름없었던 이곳도 여러 손길들을 거치면서 지금은 제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갤러리 공간으로 꾸며진 팔각회랑을 중심으로 곳곳에 쌓여있던 건물 잔해들 대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사람들한테 이런 공간이 있다. 너희들이 또 이걸 갖다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일부터는 박물관 복원의 첫걸음으로 전시회도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1호 민화 전통문화재인 송규태 화백의 도깨비 민화부터 그의 제자인 엄미금 선생의 대형 백호도까지 수십여 점의 민속품과 조 박사의 유품 전시가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 민화 전시도 민화 화가들이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거에서 조 박사님이 아마 살아계시면 엄청나게 기분 좋아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무관심 속에 끊어졌던 도깨비의 숨결이 송리산 자락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